다슬기 밭이야. 다슬기가 있어? 우와. 이거 봐. 이거 나중에 올깅이국 해도 맛있어. 야, 시원하다, 이거야. 저 무인더에 한번 봐서 이것저것 잡아봤는데 얘는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이거? 이거 뭐 먹을 수 있나? 다슬기내고 올깅이코 같은 거, 올깅이코. 어머, 이 오빠 왜 이래? 왜? 오빠! 너무 양양 사람이야. 양양이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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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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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시 한 거예요? 다 접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야, 맥이 오빠 잡아라. 맥이다. 내가 살아있는 맥이다. 맥이 잡았다고. 맥이다, 맥이다. 자, 여러분 이제 물놀이 그만하시고 챌린지 장소로 이동할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좀, 여기서 좀 해야 돼요. 우리 든든하다, 우리 동원이. 이제는 어린왕자님이 아니야. 우리 동원이. 아니, 저기요. 호핑 투어 2시 예약인데. 호핑 투어 2시 예약인데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호핑 투어 오셨어요? 네. 아니, 딸이랑 아들이랑 해서 내가 호핑 투어 예약했는데 왜 부르지를 않나요? 문자 못 받았어요? 문자 못 받았네. 오다가 돈을 내셔야 돼, 돈을 내셔야 돼. 나 호핑 투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라고 하셨죠? 지점마을. 지점마을이요. 지점마을에는 철마다 맛있는 과일이 자란다고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포도. 요즘 여러분들 과일하면 생각나는 간식 있나요? 정지. 탕후루. 맞습니다. 탕후루인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탕후루 챌린지입니다. 탕, 탕후루후루. 선배, 나라통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 탕후루후루. 탕, 탕후루. 탕, 탕후루. 탕, 탕후루. 탕, 탕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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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새로 한 거 아니야? 이거 만든 사람이야? 이후로 만든 사람이냐고. 호핑 투어 주거니. 다른 데 가서 주셔요. 호핑 투어 예약했다니까. 여기 아니에요? 나는 노래 만든 사람이라고 했어. 작곡가인 줄 알고 깜짝 놀렸네. 김봉요 형님도 했잖아요. 맞아. 탕, 탕. 탕후루후루. 탕, 탕후루후루. 탕. 탕. 탕후루후루. 탕후루루루룩. casts간루. 네! 그래서 저희도 시골질만의 스타일로 탕후루 를 활용한 챌린지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점마을 Precis건드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챌린지는 탕후루 챌린지입니다. 탕후루 만들기가 시작되면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음악이 재생될 거고요. 음악이 멈추고 출발 신호가 울리면 5초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정답 탕후루가 공개됩니다. 앞에 보이는 과일 보름과 대형 탕후루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아, 이게 탕후루구나! 아, 올려서? 김지가 서 있고 둘이 왔다 갔다 해야겠지? 그리고 내가 주로 뺏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 동원이가 서 있어봐. 우리가 둘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서 있어요? 제가 그러면 받아서 쌓는 거예요. 어, 내가 팔이 기니까 얘가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때. 뺏기지만 않으면 던져주세요, 그냥. 툭툭 쳐주세요. 너 몸싸움 좀 할 줄 아냐? 해볼까요? 제가 서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받을 테니까 너가 몸싸움은 해. 제가 몸싸움은 하고 어. 나 어떻게 하라고요? 미연이 반칙했어. 반칙? 어. 그냥 막 물어 뜯어. 옷가랑이 잡아주고. 어, 그렇지. 물어 뜯고 내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섯, 나도 여섯 반칙을 해가지고 우리 그럼 안 될게. 좋습니다. 자, 나오세요. 여기 누가 지켜요, 여기? 누가요? 여기, 여기 형이요. 아이, 빨리 저한 사람들아! 아이, 빨리 저한 사람들아! 아이, 뭐 하는 거야, 뭐야! 아이, 빨리 저한 사람들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강해, 아니,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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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하하. 아니, 1절만 하셔요. 하하하하. 아직 시작도 안 하는 데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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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그래! 어떻게 하면 빼야 해? 저한테! 하하하하하하. 와이 theaters. 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따opotamus. 이거 타는 거야? 몸 끌기 완료!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음악 주세요. 선배, 나라통 타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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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후루. 탕탕후루, 탕탕후루, 탕탕후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수박, 수박, 수박. 일단 딸코바, 딸코바. 수박. 빡빡 아 왜 이래? 오빠나 수박 바나나? 아 바나나 바나나 동원하고 있어 딸기 바나나 바나나 동원하고 있어 동원하고 있어 으악 딸기 형 딸기 딸기 동원하고 있어 발포 바나나 도망 구경 수박 바나나 수박 바나나 아울라 호라 부동 바나 오더 아아! 뽑아라! 형, 포도 포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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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봐봐! 봐봐! 딸 뽑아 봤어? 복숭아! 복숭아! 딸 뽑아 봤어? 아니야, 수박! 딸기, 딸기 포도 받아놨 수박! 이거? 아! 괜찮아, 유일아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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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가 없을까? 저기는 뭐가 붙었건가? 자, 잠깐 뭐가 붙었건지 알고 가야 돼, 이제!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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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멍게! 오빠, 딸기! 오빠 딸기! 오빠, 딸기! 이이경, 딸기! 이이경, 딸기! 이거 봐! 딸기, 딸기! 오빠 딸기! 오빠, 딸기 이종 딸기, 이리영 이거 받아, 이거. 이거 받아,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받아,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안 돼. 오빠 우리 딸기마리 쓰인데? 오빠 나 지켜줘. 우리 거, 야 너. 맞죠? 자 딸기, 포도, 바나나 쏘봐 자 세찬 팀 정답 아니 머리를 쓰시고 몸을 쓰세요 왜 자꾸 몸들만 쓰십니까? 음악이 너무 신나니까 어때 이번에 골대 갈까? 아니야 골대 이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바꿔야지 그러면 왜요?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바꿔야지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 왜 이래? 아니 용구도 그냥, 그냥 줄 수는 없어 돼 안돼 돼 안돼 돼 안돼 알았어 알았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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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토 아저씨 너무 이상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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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머리부터 이상했어도 돼 진짜 불풀어, 못말마하면 불풀어 미연아 너 다음 파일 나올거야?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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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버서더가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탕후로 만들기 이제 시작할게요 틴탑, 탕후루, 후루루 여기 다 괜찮으신데 지금 세찬 씨랑 이경 씨가 지금 챌린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엔지 끝자락에서 할 수는 최선이었다고요 저랑 끝에 사는 느낌 알아요? 왜 몰라요? 형 뭔가 이거 할 때 표정을 예쁘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해야 돼? 해봐요 예쁘게 미연아 괜찮았어? 이 정도면 챌린지 훌륭하지 오빠도 귀엽게 예쁘게 해야 돼요 나 예쁘게 귀엽게 최대한 음악 주세요 어머니 귀엽게 가슴 가슴 엉덩이 클락션 가슴 가슴 엉덩이 클락션 가자 클락션 가자 클락션 가자 파인애플, 딸기, 복숭아, 배주감들 출발 아직 안가도 안가? 아직 안가도 안가?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가 됐는지 아직 안 나오지 않나? 아직 안 나오지 않았어? 뭔지 몰라 나왔어 몇 분이 남아요 왜 이래 옆에 오면 옆에 오면 옆에 오면 어? 뭐지?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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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뭐였어 아 뭐가 나왔는데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가 나왔는데 가 가 가 딸기, 복숭아, 파인애플, 딸기, 딸기, 딸기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뉴 아닌데 이거 아닌데 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도지! 도지! 아니, 저 뭐하는 짓이야? 좋았어 동훈아 동훈이 혼자 거기서 완전 왕노래 할 거야? 이렇게 해야죠 게임인데 게임인데 제대로 하더라고 게임인데 잘했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 잡을 수가 없었어 자 지금 현재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준비 되셨죠? 네! 자 가시죠 자 이번에는 요즘 가장 핫한 챌린지 댄스입니다 엄주왕 한 노래인가? 어? 이겨라 슬슬 앞으로 가야겠다 자 자 자 아 이게 삐끼빼끼에요? 삐끼빼끼 아니 잠깐만 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 잠깐만 왜 또 단단단단 나오는데 왜 아 잠깐만 와 형 알죠? 형 우리 아버지도 요즘 집에서 이거 하는데 알지 알지 우리 아버지도 집에서 왔니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이거 약간 그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좋아 그 재현 선배님이잖아요 아 이게 삐끼빼끼 챌린지 삐끼빼끼 챌린지 자 그럼 시범 한 번 누가 보여주실래요? 제가 보여줄게 제가 시범 시범 아 제가 제대로 할게잉? 잠깐만 음악 음악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하다가 해야 돼 이거 밈 밈 밈 밈 밈 밈 터진 거야 잘한다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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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푸루 탕탕 후루 탕후루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후루 탕탕 단짠 어 탕탕 단짠 어 탕탕 알았다 챌린지는 무조건 단짠을 넣어야 되는구나 아 챌린지는 단짠으로 가야 되는구나 다 반복이야 어렵다 여러분 혹시 다른 챌린지 댄스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나 제일 떨리는 순간이야 챌린지는 모르겠어 챌린지가 제일 떨려지 어떻게든 여기 내가 한다 무조건 한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밑에부터? 창민정 Esper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하길래 따라 한거야 지금 잠깐만 아 뭐 가보궈야 아니 이게 맞아 이거 맞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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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아니 마 9arda mike 동원아 동원아 동원아! 보야 그림을 보일게! 암귤사... 미안해! 바! 동원아! 동원아! 보야 그림을 보일게! 암귤사... 나 못봤었어! 바! 자! 바! 나 못봤었어! 바! 야! 바! 바야! 바! 이 형 거 뺏어! 이 형을 막아야 돼! 이거 아닌데? 미안하다! 맞아! 맞아! 아 맞아? 몰라! 몰라! 나 위에 두 개 못봤어! 못봤어! 저거 아무것도! 아이스! 들어주마요! 안 돼 안 돼! 아이스! 그거 좀 들어주마! 들어가 들어가! 나 못봤어 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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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두 개다! 본 사람 있어! 근데? 위에 두 개다! 몰라! 위에 두 개다! 가! 너 봤니? 너 봤니? 너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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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오빠 미연이 봐봐, 오빠 미연이 봐봐, 오빠 미연이 봐봐. 가세요. 봤어?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사줄게요. 복숭아, 사줄게요. 형, 감귤만 넣으면 돼, 감귤만, 감귤만. 형, 감귤만 넣으면 돼, 감귤만, 감귤만. 아우, 정광이. 복숭아, 복숭아. 아우, 정광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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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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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아우, 정광이. 넣었어. 최종 승리는 세찬 팀입니다. 오케이. 그래. 자, 첫 번째 챌린지 하셔야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키링을 뽑을 시간입니다. 파란 뽑기통 캡슐에는 키링이 3개부터 6개까지 있고, 빨간 뽑기통 속 캡슐에는 키링이 1개에서 4개까지 들어있어요. 챌린지 실패해도 우경을 뽑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승리한 팀부터 먼저 뽑아볼게요. 가시죠. 나 왔어. 됐어.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그렇게 하세요? 열어보지도 않으세요.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그래. 나 빼시다. 이 정도면 그래도. 흔들지나 한 번. 한 번 흔들어. 뽑아주세요. 아, 똥손이 들어온다. 자, 은지의 손. 과연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게 떨어지냐? 소리 질러요. 와! 대박. 두 팀 키링 다 뽑으셨으면 저희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